소연아! 그릴 축하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주인생! 반전하러스터! 안녕하세요! 라금입니다! 안녕하세요! 라금의 도토바이갯달 리더 유정입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라금의 자기전을 듣고싶은 메인보컬 소연입니다! 안녕하세요! 라금에서 반전 매력을 맡고있는 솔빈입니다! 안녕하세요! 라금의 지나가면 향기나일까같은 여자 지앤입니다! 안녕하세요! 라금에서 탱탱보를 맡고있는 막내 유리입니다! 안녕하세요! 라금에서 끼를 맡고있는 혜인입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이렇게 C 페스티벌에 저희 라금이 함께하게 되어서 너무너무 기분이 좋네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일단 날씨가 너무너무 좋아서 굉장히 기분좋은거 같아요! 방금 들었던 곡이 어떤 곡이죠? 네! 방금 들으신 곡은 저희 라금이 지금 열심히 활동중인 휘휘라는 노래에요! 여러분! 듣기 좋으시죠? 어떠세요? 좋아요! 네! 감사합니다! 우선 다른 노래도 듣고오실건데요 이번 앨범에 직접 제가 작곡작사에 참여를 하며 또 멤버들이 안무에 참여를 한 비치되어죠! 라는 노래를 명곡이죠? 네! 명곡입니다! 이어서 다음 노래 두 곡 듣고오실건데 그거는 듣고와서 말씀드릴게요! 우선 비치되어죠! 불려드리겠습니다!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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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둘! 셋! 우리 탐험 화이팅! 우리 탐험 화이팅! 우리 탐험 화이팅!